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20번째 페이지 살인적인 방송 일정에도 지치지 않는 역사 스토리 텔링 머신 방송가 일대 불가사이로 꼽히는 썬킴 씨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불가사리는 아니죠. 스타피쉬는 아니고 불가사이입니다. 주말에 중국 출장 다녀오셨다는 얘기가 있네요. 100명의 참가자를 이끌고 중국 역사 투어 한번 갔다 왔죠. 투어를 또 가이드 위치로 가셨나요. 제보에 의하면 출장길에 잡지사의 청자 무리를 마주하셨다. 현지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잡지사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조선족 동포들이? 현지인들이에요. 저는 외국이잖아요. 외국이라서 긴장 좀 풀고 길거리에서 방귀도 좀 끼고 코도 좀 풀까 했는데 갑자기 조선족 동포 현지인이 다가오시더니 썬킴 아닙니까? 그래요.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유튜브로 잡지사 많이 봅니다. 한두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요? 몇 분 정도? 한 3, 4분 정도를 현지에서 현지 분 만나가지고 사진까지 찍었다니까요. 다른 프로도 아니고 잡지사를 콕 집어서. 진짜? 진짜? 오셔가지고 썬킴 아닙니까? 좋아하세요? 유튜브로 잡지사 많이 봅니다. 저 얼마 전에 만주 특집도 한 번 했는데. 만주요?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채널 보면 지금 해외에서 잡지사 시청하는 분들 데이터가 쫙 나오는데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베트남에 이어서 그 다음이 중국으로 나오는데 조선족 동포 여러분께서 또 이렇게 잡지사 대륙 쪽에서 팍팍 좀 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현지인인데 갑자기 오더니 한국말로 썬킴 아닙니까? 니 썬킴 아이니? 니 썬킴 아이니? 우지 알았니? 진짜 움찔울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잡지사 구독자였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썬문답 지난 시간엔 뜬금없이 양말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주제를 참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방구석 가이드 투어 느낌으로 세계 불가사의 특집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라디오 오프닝으로는 말씀드렸지만 불가사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도 없는 것이다 라는 뜻인데 그런데 우리는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번역을 하잖아요. 영어 원 표현은 seven wonders of the world거든요. 원더스. 원더 그러니까 경이로움. 놀라운 것. 놀라운 것. 그런데 약간 이게 일본을 거쳐오면서 일본식 표현인 불가사의가 됐는데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원뜻은 우와 경이롭다. 말도 안 되는 느낌은 아니고 경이롭다. 대단한 건축물이다. 정말 깜짝 놀랐다. 그런 뜻이 원래 뜻이죠.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세계 7대 불가사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데 이것도 그거에 따라서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개의 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오리지널 7 wonders of the world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이 있군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인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대부분 다 지중해. 그것도 동지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와 로마 이쪽 동네에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요. 관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원더가 아니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오리지널 7대 불가사의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신 안티파트로스의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상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런데 원조격인 안티파트로스의 7대 불가사의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건축물은 날랑 하나뿐이라고 하고요. 이집트 기자회감은 쿠프왕 파라오죠. 파라오의 피라미드. 지금 보이는 저기 쿠프왕의 피라미드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그냥 기록상에 나왔기 때문에 있었나 진짜로. 옛날 사람들이 그냥 놀라워했다더라. 놀라웠다더라. 이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데 저기 그 이유가 핫당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거 쿠프왕의 피라미드를 제외한 것은 다 중동지역에 몰려있는데 여기는 돌이 아니라 진흙 벽돌로 만든 거예요. 특히 바빌론의 공중정원 같은 경우에는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강 근처에 있기 때문에 돌이 아니라 진흙을 굳혀서 만든 벽돌을 썼기 때문에 풍파에 날라가버려요. 그렇구나. 견고하지가 못하네. 그런데 피라미드는 돌이기 때문에 돌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거다.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원조가 안티파트로스의 7대 불가사이고 이후도 다른 7대 불가사 이들이 계속 나왔나 보네요. 선생님.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994년 미국 토목화키가 또 선정을 했습니다. 토목화키에서. 그러면 토목 관점에서도 봤겠죠. 그렇죠. 그렇죠. 도오버헤업의 채널터널, 토론토의 시엔타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금문교. 그러니까 다 자기네 동네로 또 몰려요. 안으로 굳는구나. 또 뉴 세븐 원더스 재단에서 2007년도에 발표한 7대 불가사에는 중국의 말리장성, 이탈리아 콜로세움, 페루의 마추피추, 인도의 타지마할 등등이 포함되는데 중국의 말리장성 같은 경우에는 불가사이는 저는 직접 체험해봤거든요. 그러셨죠. 정말 불가사이가 뭐냐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정상까지 올라가요. 외길이라기보다 중국의 추석인 중추전 이런데 가면 일단 난 입구만 가서 사진 찍고 오겠다라고 해요. 근데 난 입구에 섰어. 뒤에서 10억 명 밀고 올라오는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난 정상에 올라가 있어요. 말리를 가 있어. 이거 정말 미스테리예요. 그냥 한영 도성길 가는 느낌으로 가볍게 갔는데 정상까지 찍고 올 수밖에 없다. 백지상까지 찍고 올라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세계 불가사이들이 있는데요. 그럼 오늘 선킴 선생님이 몇 개나 소개해 주실지 시간상. 일단은 피라미드 한번 말씀드리고. 피라미드는 선킴 선생님이 봐도 이거는 정말 불가사이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 존재를 했다고 하면 정말 놀라울 수도 있었던 바비란노 공중정원. 그리고 이거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인도의 타지마할까지. 이 정도 오늘 한번. 이 정도요. 시간이 되나 한번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말씀하신 고대 이집트 문명의 상징 피라미드로 가보죠. 최초의 피라미드는 누가 세웠는지 궁금하네요 선생님. 일단 이집트라는 거 한번 우리 짚어봅시다. 이집트가요. 일단은 이집트 국민들은 자기네 나라를 이집트라고 안 해요. 뭐라 그러죠? 미스르 공화국. 미스르? 지금도요? 지금도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미국 가면 미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미국이라고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아메리카라고. 그런데 이집트는 외국어잖아요. 미스르 공화국인데 이집트라는 표현이 왜 나왔냐면 이것도 그리스 때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에급트스예요. 원래 이름은 애국. 출애국기 할 때. 에급트스라는 국명이 이게 그리스와 라틴어를 거치면서 영어화되면서 에급트스가 이집트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당신들은 이집트라고 쓰라고 우리는 미스르라고 쓰겠다. 미스르라고 한다. 현지에서는. 아니 독일인들은 자기 나라를 독일으로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우리도 코리아라고 안 하죠. 그렇죠. 한국이죠. 한국이라고 그러죠. 이집트사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복잡해요. 일단은 우리는 왕조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고려왕조, 조선왕조, 신라 등등등. 이집트는 숫자가 붙어요. 1왕조, 2왕조, 3왕조. 쉽다. 쉽죠. 몇 왕조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몇 왕조. 30왕조. 한 8왕조 넘어가면 헷갈릴 것 같은데. 30왕조예요. 기원전 4천년에 제1왕조가 생겼다고 하거든요. 기원전 4천년이면 지금부터 6천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집트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했을 때 동시대에 만모스도 있었어요. 진짜요? 만모스가 있었어요. 그때요. 정말요? 6천년 전이니까? 이것도. 만모스 소리 맞나요, 그거? 비슷할 것 같아요. 이것도 구시대와 MG세대와 MG세대, 새마을금고세대를 구별진된 방법이 하나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알죠. 매머드라고 하냐? 만모스라고 하냐? 만모스 빵 드신 분들은 앞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검지 받으세요. 그렇습니다. 첫 우리가 알고 있는 피라미드는 누가 만들었냐? 그러니까 기원전 2700년경에 조세르라는 왕이 만든 것이 첫 번째 피라미드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조세호는 개그맨이고 조세르라는 왕이 만든 조세르 피라미드. 초창기 피라미드는 우리가 하는 사각불 모양이 아니었다 그러네요. 사각불이라기보다는 피라미드 사기 당해본 적 있으세요? 그런 걸 물어보세요. 사기 당했으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형태였어요. 지금 다단계 느낌 아니고?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여러분 국사 시간에 배웠던 우리 장수왕의 능으로 알려져 있는 장군총. 장수왕의 돌침대라고 할 뻔했어요. 비언에 다섯 개요. 장수왕의 능으로 알고 있는. 장군총이라고 알고 있는 우리가 본 사진으로 보았던 그 능같이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형태. 장군총의 피라미드. 저거 저거. 아. 장군총. 조세르의 피라미드는 딱 저 스타일이 있습니다. 약간 계단 느낌이네. 계단식. 그것이 계단식이죠. 그런데 삼각불이나 원불 형태의 피라미드를 이집트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장군총처럼 세계 각국에서 볼 수가 있군요. 피라미드가 이집트뿐만 아니라 장군총 고구려 고 왕릉도 다 피라미드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잉카 문명의 피라미드도 있고 또 아지텍 멕시코에 있는 아지텍 문명의 피라미드도 다 저런 피라미드 형태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좀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그냥 왕의 무덤 아닙니까? 아니요. 이게 달라요. 지금 잉카 문명이라든지 아니면 아지텍 문명.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피라미드는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재단이었어요. 태양신에게. 위에 올라가서 재물 바치면서 제사를 지내는 재단. 인카와 아지텍 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무덤은요. 무덤은 방금 말씀드린 고구려의 왕릉이랑 피라미드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가 왕릉이었거든요. 이 차이가 뭐냐면 먹고 살만했다는 거예요. 이집트가. 비옥하니까요. 이집트가요. 보면 외세 세력이 침투를 못해요. 북쪽은 지중해. 오른쪽은 홍해. 그다음에 왼쪽과 아래는 사막이기 때문에 외침을 덜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 여유가 있으니까 내세를 생각을 한 거예요. 한가하니까. 한가하니까. 저 하늘, 저 별 하나, 나별 하나. 그렇지. 우리 죽으면 자기야. 우리 어떻게 될까. 글쎄 지옥과 천국이 있을까 하다가 내세의 사상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신을 방부 처리해가지고 다시 부활을 한다.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런 반면에 간단하게 말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금의 그 이라크에 있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또 피라미드가 있거든요. 이것도 재단이에요.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그다음에 아제텍과 잉카도 재단. 여기는? 여기는 하도 외침을 받다 보니까 내세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 현생 살기도 빠듯한데. 그냥 오늘 하루만 무사히 지내자. 그래서 제발 오늘 하루만 살게 해 주십시오. 무사히. 라고 하면서 신에게 제사를 올렸다고. 그럼 목적이 달라지군요. 이거 재밌네요. 아마 이게 지금 잡지사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걸걸요. 전 세계 최초요? 중국에 계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반갑고요. 이집트 피라미드 돌아가기 전에 이것부터 잠깐 얘기할게요. 남극에 피라미드가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 되나? 남극에서 해안가에서 16km 내륙에 들어가서 위성사진을 찍어보니까 2012년도에 피라미드. 그러니까 사면 형태가 되어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에 적어요. 피라미드예요. 눈 덮인 남극의 피라미드 모양이네. 피라미드네. 피라미드예요. 저기 위성사진에 찍힌 거예요. 조작 아니고요? 조작이 아니고요. 그런데 저 정체를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가보면 되잖아요. 못 가요. 너무 춥고 내륙 깊숙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저 남극 피라미드 논란이 나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인류가 태양계 바깥쪽까지 우리가 위성을 보내고 하지만 땅 속 만 킬로도 못 들어가고 남극 대륙 깊숙이도 못 들어가는 한계가 있는 것이 인류다. 그건 그런데 저건 누가 만들었냐고.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자연현상으로서 풍화작용으로 만들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풍화작용으로 저게 생기기엔 너무 인공구조물이다. 그래 보이는데 너무 뜬금없는데. 그래서 저 피라미드 때문에 별의별 음모론이 다 나와요. 외계인 설 분명히 있었겠지. 외계인이 저기 있고 저기가 UFO 기지고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1945년 4월 30일 날 히틀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아니라 히틀러와 나치 잔당들이 저 안에 들어가가지고 히틀러가 UFO를 보낸다. 히틀러는 여기저기 그런 썰만 종합하면 다주택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썰을 엠본부의 서프라이즈가 방송을 해요. 고잼이죠. 주 1아침은 고잼이죠. 남극 피라미드. 정체가 언제쯤 공개될지 여러 다큐멘터리 방송사에서 찾아가줬으면 좋겠고요. 다시 이집트 피라미드로 돌아와서 크기순으로 피라미드를 살펴봤을 때 파라오 쿠프, 카프네, 맨카오레의 무덤 순위인데 실제로는 말문이 정말 턱 막힐 정도 아주 거대한 산 같다고요. 지금 1889년 파리 에펠탑이 건립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4천 년 동안 인류가 만든 건축물 가운데서 가장 큰 건축물이었어요. 에펠탑 전까지만. 그렇죠. 지금 높이가 147m인데 저건 뼉대, 뼈다구 그러니까 기초 형태만 남아있는 거고 외벽이 날아갔다고 지금 보거든요. 골격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은 지금 147m보다 훨씬 높았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기에 쓰인 석재만 230개가 아니라 230만 개, 5천만 톤.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지었느냐가 늘 수많은 설을 낳는 문제였잖아요. 저걸 어떻게 지었느냐. 그래가지고 저 돌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갖고 왔냐. 그러면서 쿠프왕을 폭군으로 묘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노예 확대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헤로도토스라고 해서 역사의 아버지가 있거든요. 그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가 특히 독서를 많이 했어요. 쿠프왕을. 쿠프는 독재자다. 어떻게 이런 건축물을 보통 20만 명이 동원됐다고 하는데 사람들을 어떻게 부렸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냐. 그래서 보니까 여러 서적들이 있거든요. 역사법정을 세운 책들이 또 있더라고요. 역사법정. 그래서 쿠프왕 나오시고 헤로도토스 나와가지고 서로 각자 한번 얘기해봐라. 쿠프왕은 억울하다고 하더라고요. 쿠프왕 입장은 뭐예요? 쿠프왕 입장이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라미드를 만들 때 노예나 아니면 백성들을 학대하지 않았다. 농번기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안 지을 때. 어차피 농민들은 놀게 돼 있다. 난 월급 주면서 지금 놀고 있는 농민들을 활용했을 뿐이다. 이거예요. 월급을 주고 고용을 했다. 어차피 노니까 지금 농사 안 지으니까 와가지고 지어라. 월급 다 줬다. 그리고 돌을 나르는 과정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어떻게 어렵지 않죠? 일단 석재를 어디서 채취를 했냐면요. 지금 이집트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한 천 킬로 떨어져 있는 아스완이란 데. 아스완. 아스완 땜이 있는데요. 거기 채석장에서 채석을 한 다음에 채석하는 과정도 우리가. 곡괭이지라는 게 아니에요. 곡괭이로 깨라. 이게 아니라. 발목에 족쇄 차고 그렇게 그려져 있던데. 어허야 어허야. 가 아니라 큰 돌에 조그만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나무 쇠기를 꽂은 다음에 나무 쇠기에 물을 붓는데요. 그럼 나무가 불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구멍에 꽂혀있는 나무가 불어나니까. 저절로. 저절로. 쩍쩍쩍. 갈라졌다. 이거를 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 이집트 북쪽까지 어떻게 올리냈냐. 각종 지류 운하를 만들어가지고 배로 실었다. 배로 실으면 수월하긴 할 텐데. 그렇죠. 말은 되는 거예요? 길이? 그 지류와 운하의 흔적이 발견됐어요. 그래요? 그리고 건설 현장까지 물로서 수로로 실을 나른 다음에 현장에 도착해서는 원목을 깔아가지고 원목을 약간 뭐랄까 바퀴로 이용해가지고 그냥 밀면 되니까. 굴렸다. 굴렸다. 그래서 쉽게 돌을 옮겼다라는 것이 쿠프 측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착취한 게 아니라 그냥 쿠프 로켓 배송하듯이. 그러니까요. 쓱 왔다. 쑤 왔다고. 그리고 헤로도토토스가 너무 독서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말씀하신 게 비교적 최근에 나온 건데요. 피라미드 주변에서 시취한 퇴적층에서 꽃가루 화석을 나온 걸 분석해봤더니 나일강 지류의 흔적이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채석을 했던 아스완의 채석장 가면 흔적이 남아있대. 거기 가기 하면 안 되는데 꼭 돌에 낙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유적지 제발 낙서 좀 하지 마라. 그렇죠. 누구누구 사랑한다. 지금도 낙서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쿠프왕 만세. 오늘 저녁은 치킨 먹을까? 고향에 가서 밥 많이 먹고 싶다. 누구누구 사랑해. 지금이랑 똑같아요. 낙서의 흔적이 지금 남아있어요. 낙서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남산타워에 가서 꼭 열쇠 다세요. 그렇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이는 고사하고 지금 불가사이 하나 받는데 20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기감 느끼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바빌론의 공중정원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고대 신 바빌로니아 제국의 수도 바빌론에 존재했던 거대한 옥상 정원 단지로 알려져 있죠. 바빌론은 어떤 도시였고 어디에 위치했는지 소개해 주시죠. 바빌로니아의 수도 바빌론. 이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외국이죠. 안 좋게 묘사를 하죠. 바빌로니아. 바벨탑. 바벨탑이 있던 곳. 바벨탑이 있던 곳이고. 공중정원을 맡는 사람이 네부카드 네자르라는 바빌론의 황제였는데 이 양반이 유대 국가를 쳐들어가서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포로 생활을 했죠. 그것이 그 이름도 유명한 바빌론의 유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부카드 네자르 황제가. 네부갓네살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그렇죠. 네부갓네살. 원래 이름은 네부카드 네자르. 저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오늘 저녁 회식 네 카드로 낼래? 아니 그거 말고 회사 네부카드로 네자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시고요. 네부카드로 네자르. 법카 법카다. 법카로 외울 수 있어요. 이러다가 부작용이.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어요. 아미티스라는 여인이었는데 지금 바빌론 그러니까 우리 바빌로니아는 지금 현재 이라크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라크에 있고 메디아 출신의 애인이었어요. 메디아는 지금의 이란. 당시에 바빌로니아는 사막지대였어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금 바빌로니아는요. 바빌로니아. 그런데 메디아는 숲과 물이 흐르는 약간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아미티스가 아미티스가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계속 고향 쪽을 바라보면서 울었대요. 내 고향 메디아. 내 고향 메디아. 사랑하는 여인이 고향이 보고 싶다고 하는데 남자로서.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죠? 남자로서. 보낼 수는 없고. 그렇죠. 보낼 수는 없고. 네. 자기야. 네. 고향 가고 싶나? 네. 내가 고향이랑 똑같은 거 만들어줄게 여기다. 숲이 있는 그녀의 고향. 숲과 물이 흐르는 걸 여기다 만들어줄게. 네. 어떻게 잘 해가지고. 그래서 메디아의 숲과 강물이 흐르는 그 비옥한 땅을 그대로 카피, 레플리카로 만들었대요. 그 건물 옥상에. 건물 옥상에. 이게 영어로는 행잉 테라스라고 하거든요. 달려있는.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에 따라 달라요. 지금 실물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상상도가 나오거든요. 실물을 알 수가 없으니까. 계단식으로 돼가지고 저 보이는 것 같이 계단식으로 돼가지고 각 계단마다 테라스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정원을 만들었다라는 주장도 있고 그냥 줄 달아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 화분같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런 식으로 아주 소규모로 그냥 화분을 걸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행잉 테라스라고 한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 있었다면. 그런데 어쨌거나 사랑의 힘으로 사막 한가운데 정원을 만들었잖아요. 저는 여기서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 어떤 관점이죠? 기록을 보면 사막에 나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도 없을 거 아니에요. 없죠. 그러니까 새와 동물도 다 데려왔대요. 그래요? 이거를 메디아에 가서 이란에 가서 다 갖고 온 거예요. 500km, 600km를 걸어가지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예를 보낸 다음에 너 메디아에 가서 이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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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제 꼭꼭 시장 가서 사오고 이 동물, 저 동물 다 데려와. 오면서 물에 시들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양의 물을 엄청나게 가져왔을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계속 물을 주면서. 그러니까 제 추측으로는 꽃과 동물은 살았어도 이걸 갖고 왔던 노예들은 목말라 죽은 노예들이 많았을 거예요. 헤로도토스가 지금 이 양반을 깠어야 되네요. 헤로도토스가 지금 법인카드, 법카드, 내부카드 내장을 까야 돼요. 에먼 지금 쿠프왕을. 그렇구나. 만약 그랬다면 진짜 엄청난 노동력이 들어갔겠죠. 그렇죠. 이 양반이 독재자예요. 법카드가. 이게 그래서 진짜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모든 역사가 정산가, 야산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크로스체크, 교차검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 사람만 이 정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에이 할 건데 그리스 로마 시대에 수많은 여행가들, 역사가들이 바빌론의 정원은 있었다라고 질문을 해요.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그 규모에 대해서는. 규모와 형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분분한 거죠. 화분 그냥 매달아 놓은 정도인지 아니면 진짜 옥상에 엄청난 천공의성 라퓨터처럼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몰라. 알 수가 없어. 넘어가기 전에 참고로 이 그리스의 역작사이자 시인이었던 스트라보가 공중정원의 모습을 추정케 하는 글을 남겼다고 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온통 향기로 가득했다. 포도나무처럼 주렁주렁 열린 석류나무는 잔잔한 미풍에 향기를 실어보내고 있었다. 폭포수에서 튀는 물방울은 마치 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수차는 정원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왔는데 계단과 평행하게 뻗어있다. 수도였을 것으로 추정하나 아무도 그 내부를 보지는 못했다라고. 굉장히 낙원처럼 그려놨네. 그런데 이게 사막이기 때문에 가장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물을 어디서 갖고 왔냐고.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사막이지만 옆에 엄청나게 큰 강이 있습니다. 유프라테스강. 그렇죠. 그래서 한번 과학자들이 시도를 해봤어요. 이게 가능한가. 물을 들일 수 있나. 물은 있긴 있어요. 유프라테스강에서. 문제는 이걸 공중정원 옥상까지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올릴까. 사람이 그럼 이걸 물동이로 퍼서 올렸을까. 가 아니라 스크루를 올렸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래요. 스크루바 같이 밑에서부터 쭉 올리면 물이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이 정도 기술은 당시에 바빌론에는 있었을 것이다. 그래요. 라는 추론이 있었어요. 그렇게 중력을 거슬러서 올릴 수는 있었을 것이다. 네. 자 부지런히 사랑 때문에 만들어진 또 다른 불가사이로 가보죠. 선 선생님께서 예고해 주셨던 대로 인도 무굴 제국의 타지마을을 만나보겠습니다. 타지마을에 어떤 스토리가 있나요 선생님. 일단 무굴 제국은 무슨 굴국밥 제국이 아니라 원래 무굴 제국이 즉 몽골의 후예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힌두어가 무굴이거든요. 그래서 몽골 제국의 그 흔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힌두교가 아니라 무굴 제국은 이슬람교 제국이었거든요. 여기에 샤자한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무굴. 샤자한이 뭉타즈마할이라는 부인과 결혼했는데 공처가 있어요. 애처가요. 정복전쟁을 나갈 때마다 또 지방순실을 갈 때마다 항상 부인 뭉타즈마할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요 그 정도로. 정말 부인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부인이 14번째 자녀를 낳을 때 산후병 때문에 돌아가십니다. 너무 많이 나으시긴 했네요. 너무 그렇죠. 그렇고요. 그래서 부인이 너무 보고 싶어서 부인을 위한 거대한 묘를 만들어라 해서 부인의 묘를 만든 것이 바로 인도 아그라에 있는 타즈마할. 저기 묘라는 겁니까? 합작묘예요. 일단 부인 뭉타즈마할이 들어가고 나중에 부인 남편이었죠. 샤자한이 죽은 다음에 옆에 같이 묻힙니다. 같이 묻히고. 저는 가봤거든요. 표 끊고 입장하고 아침에 들어가면 앞에 강이 있어요. 그 강 때문에 안개가 뽀얗게 깨서 안 보여요. 멋있겠다. 가이드가 일단 바닥에 앉으래요. 왜요? 안개가 거칠 때까지 기다리라고. 영상 한번 하고 있어라. 그런데 오전이 10시쯤 되면 싹 안개가 거치면서 앞에 저 타즈마할이 딱 눈에 등장하는데 옆에서 온 서양 배낭 여행객들은 울어요. 울어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진짜 멋있겠다. 멋있어요 진짜. 커튼 쳐지듯이. 쫙 타즈마. 우셨나요? 네? 우셨나요? 저는 저런 거 가지고 안 웁니다. 이게 무슨 옷이에요? 저는 여기 잡지사가 방송 대상 탈 때 이럴 때만 울어요. 감사드리고요. 사진으로도 보셨지만 타즈마할이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이유는 완벽한 비율과 좌우 대칭 때문입니다. 아니 17세기에 저 정도 건축 기술이 있었나 싶은데요. 완벽한 비율과 좌우 대칭이요. 지금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옆에 탑 있잖아요. 밑에서 보면 원근법에 의해서 점점 좁아지고 멀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밑에서 봐도 똑같아요. 되게 그렇죠. 위를 더 넓게 만들었어. 밑에서 봤을 때도 똑같이 올라가게. 깜짝 놀라요. 그래요? 직접 가보질 못했으니까. 그리고 저 타즈마할 건너편에 아그라성이라는 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어요. 이 양반이요. 샤자하니요. 샤자하니. 아들내미가 아우랑제브라는 독재자였거든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번에 시댁에 누구랑 갔어? 아우랑제브랑. 아우랑제브. 그런데 이걸 왜 외워야 되냐고. 외우고 좋죠. 아우랑제브랑. 아우랑제브랑 갔어. 본인도 어두숨 나오는 게 너무 웃기네요.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샤자하니 첫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니까 둘째 아들이 또 격분을 한 겁니다. 나한테 왜 안 물려주냐. 그래서 형을 죽이고 자기가 황제가 돼요. 아버지가 당연히 반발했겠죠. 아버지를 유폐시켜버려요. 아그라성에. 그래서 아버지를 최대한 고통을 줍니다. 어떻게 고통을 주냐. 성에서 못 나간다. 아빠. 하지만 아빠가 그렇게 사랑했던 부인. 내 친혼마지만 그 부인이 묻혀있는 타지마하를 눈으로 보면서 죽어라. 마지막 호인가요? 아니죠. 고통을 주는 거죠. 고통을 주는 거다. 실제로 거기 가면 아그라성에 가면 샤자하니 타지마하를 보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죽은 테라스가 있어요. 거기만 바로 앞에 타지마하를 거든요. 부인 부인 하면서 거기서 죽은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곡기와 물까지 끊어버려요. 아들내미가. 아우랑 제부가요. 이제 안 되겠네. 아우랑 제부랑. 아우랑 제부가 아버지 샤자하니 이런 말합니다. 제발 물 좀 주면 안 되겠냐. 못 준다고요. 물을요. 그래요.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 헤로도토스가 이런 사람을 지금 비만해야 되죠. 지금 역사재판 특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헤로도토스가 샤자한 왕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샤자한 왕이 듣기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타지마을 다 짓고 나서도 괴롭혔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20만 명 정도가 공사에 투입됐다고 하는데 여러 페르시아 등등에서 기술자들을 가지고 데려왔어요. 지어라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이거 팩트니까 말씀드릴게요. 손목을 잡았어요. 다 지었는데? 다 짓고 난 다음에. 왜요? 똑같은 거 또 만들지 말라고. 타지마을급의 건축물은 유일해야 된다. 유일해야 된다. 우리 와이프 무덤은 이걸로 끝이다. 다시는 이런 걸작 불가사회를 만들지 말라. 아하 눈도 건드렸나요? 눈도 뽑고. 눈도 뽑고. 다시는 이게 마지막이다. 부려먹을 거 다. 헤르도토스가 까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쿠프왕만 억울한 거예요. 쿠프왕이 제일 착한 것 같은데. 쿠프왕은 월급 줬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쿠프왕. 위대한 파라오 쿠프왕. 농담이고요. 이런 거 상상해 보면서 또 역사 얘기 들으면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우리 중부 동포 여러분. 저희 나중에 만리장성 특집 한번 할게요. 만리장성 잡지사가 갑니다. 만회 특집 기대해 주시고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바빌론의 공중전원 인도의 타지말까지 썬킴이 뽑은 세계 3대 불가사이 느낌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